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논술 꽈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사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꽈락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꽈락은요. 사실 이 얘기를 쌤이 뭐 이렇게 초반에도 하고 여러분들 여름 같은 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인할 때도 하거든. 근데 이제 논술 경험이 없다가 이제 파인할 때 오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특히 어느 한 대학을 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기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파인할 강의를 들을 때 일부 학생들이 놀래.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알아는 놔야 돼. 그리고요. 일부 내용은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조금은 지켜주는 연습을 해주면 그게 습관이 되니까. 뭔데요. 이제 얘기할게. 자, 꽈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특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채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점을 하더라도요. 어, 0점 처리되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조금 다르지. 채점을 안 한다는 얘기는요. 전체를 채점 안 한다는 얘기고 0점 처리는 뭐 소문항이나 이런 게 0점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얘기는 달라. 근데 어쨌든 간에 특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채점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제 꽈락이라고 그래. 물론 이제 그 이런 용어는요.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특정 기준이 뭔지를 선생님이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 네. 두 가지를 얘기할게. 자, 하나는 뭐냐면요. 지시사항 불이행.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시사항을 얘기하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시험이라는 어떤 전체 틀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저한 불량입니다. 대신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몇 개 학교. 많이는 못 봐요. 칠판에 한 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두 학교 정도만 뽑아서 우리 학교 시험지 앞에 보통 쓰여있는 지시사항을 좀 보려고. 자, 어쨌든 간에 지시사항 불이행은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컨트롤 두 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가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건 조금 수생 봤을 때는 그래서 알아두는 사람이 유리해. 자, 명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얘기한 거야. 학교의 그 논술 시험지 보통 이제 표지가 있거든. 일반적으로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 맨 앞장을 보통 유의상이라든지 지시상이라든지 이런 게 써 있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기호나 이런 걸 쓰지 마시오. 그 다음에 답안과 상관없는 내용 쓰지 마시오. 그 다음에 분량을 지정된 영역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호를 사용하시오. 그 다음에 화이트 사용을 허락 또는 화이트 사용을 금지. 이건 학교마다 달라.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대놓고 어겨. 그러면 그냥 이 나쁜 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채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명시되지 않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명시되지 않는 거는요.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교가 정말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는 한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답안 순서가 바뀌는 거. 이거 여러분들 답안 순서 바뀌는 거 자체를 채점 안 하는 학교도 있대. 근데 지금 어느 어느 학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할 말은 없어. 오케이. 왜냐면 그걸 넘어가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채점의 용이성도 무시 못하거든. 경쟁률이 꽤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스음도 첨삭 강의를 하긴 하지만 첨삭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지시사항을 어겨서 지적받는 거. 그 다음에 막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건 교육적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채점을 하는 건요. 선발이 목적이지 교육이 목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돌려받지도 않지만 아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 이런 거 쓰지도 않아. 딱 표시해놓고 마이너스 몇 점. 표시해놓고 플러스 몇 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을 어긴 게 있으면 뭔가 표시해놓고 얘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용어는 좀 다르겠지만 꽈락 표시를 한 다음에 채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답안 순서를 어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번을 풀었어. 근데 2번을 잘 모르겠어. 3번을 먼저 푼 거야. 그 다음에 2번을 풀었어. 오케이. 이런 것들. 그럼 이거는 일부 학교는 이거 채점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만 신경 쓰면 이런 실수는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학교가 이래요 아니네요. 이거는 물어봐도 잘 안 알려줘. 학교 게시판에 물어봐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일부러 이 학교는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 시도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명시적인 것도 있고 명시적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시사항 불이행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 같은 경우 명시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쓰지 마시오. 또는 답안과 상관없는 걸 쓰지 마시오. 그러면 답안과 상관없는 어떤 것도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일부 학생들은 학교 서술형이나 이런 거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더라고. 어떤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소문학 하나를 못 풀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그걸 왜 써? 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특히 여학생들 많이 쓰더라고. 채점 아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왜? 어쨌든 답안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왜 안 돼요 선생님? 일단 이런 것들은요. 어떤 입시 비료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채점할 때는요. 채점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은요. 가려. 가려죠. 어떻게 가려져요? 그래서 그 답안용지 보면요. 여러분들 일부 학교가 답안용지를 발표한 학교들이 있어. 그거는 학교만 아니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자기 지원 대학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되는데 보통 논술 가이드북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 인적사항이 위에 써있는 부분은요. 얘네들이 묶게 되어 있어. 묶어서 그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지만 답안 부분만 볼 수가 있다고 채점하는 교수님들도.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할 때 실제로 물론 자기 자녀가 시험을 보거나 친척이 시험을 보면 원래 채점자에서 배제가 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친척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아버님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입시 비료와 어떻게 연결될지.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건 그치?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답안지에는 뭐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뭔가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차단하겠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런 지지사항 같은 경우는 또 해석을 또 못해서 또는 의미 파악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어쨌든 우린 대신 좀 디테일한 건요.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보면서 얘기를 할 거야. 특히 명시적인 부분들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저한 불량 미달은요. 이거는 소문항 하나, 넷의 불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 저는요. 어떤 한 소문항에 세 줄밖에 못 썼어요. 그럼 불량 미달인가요? 아이고,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의 어떤 깊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불량 미달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문항, 소문항이 예를 들은 겁니다. 소문항이 10개가 출제가 됐다고 쳐보자고.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지만 다 10점씩이라고 쳐보자. 그래서 10점이 10개 모여서 100점 된 거야. 오케이.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일부를 뽑아서 가채점을 해본단 말이야. 그럼 가채점 하면 매년 달라지고 학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학교의 요가는 컷이 한 65점에서 형성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나온다고 가채점 해보면 디테일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충 감은 잡힌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야.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7개는 자기 딴에는 잘 풀어서 답안을 채웠고요. 소문항. 3개는 비어있는 거야. 여기는 비어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 어? 그럼 얘가 3개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0점이겠지. 근데 7개를 풀었고 이론상으로 그 7개를 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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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에서 7점 맞았다면 이론상 합격이 가능하겠지.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학교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컷이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더구나 3개가 비어있는 친구가 나머지 문제를 맞았다? 그럴 확률은 낮다고 보는 거지. 그렇다면요. 채점이 안 된다가 아니야. 얘는 거의 불확격할 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채점을 채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 꼭 나중에는 또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소문항이 몇 개만 비어있는 게 유효한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도 모르지. 왜? 그건 시험 난이도라든지 학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채점이 안 된다가 아니야. 채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매년 시험 봤더니 또는 같이 좀 해봤더니 평균이 컷이 컷이 한 60, 70점대야. 근데 얘가 풀어놓은 건 50점대야. 풀어놓은 게 50점대야. 그럼 당연히 뭐야? 그건 채점 안 하는 게 맞지. 그건 반드시 안 하겠지. 왜냐하면 교육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야. 불합격이 명확한 답안을 채점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일종의 0점 처리를 해버린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도 원래는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간에 0점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은근히 0점이 많이 나온대. 0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마다 차량이 있지만 보통 학교가 대문항을 보통은 2개를 내거든. 뭐 3개 내는 학교도 있어. 대문항 2개가 나오면 소문항이 1, 2, 3, 4, 1, 2, 3, 4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수리수리든 아니면 수리과학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실제로 소문항 1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쉬워. 그래서 이 1번도 못 건드릴 정도의 학생들은 드물어, 사실은. 근데 예전에, 요새는 잘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학교, 몇 학교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련술 생각보다 컷이 높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본 친구 중에 0점자가요. 뭐 한 60% 나왔습니다, 50% 나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채점을 다 했다면 0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논술 문제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률적이지 않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 근데 앞에 문제는 할만해. 할만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머지 문제 다 포기하고 1번, 1번, 1번만 풀었다. 아, 그 사람은 0점 나올 수 없어. 진짜야. 저는 사실은요. 중학교 내용까지밖에 모릅니다. 이러지 않는 나는 0점이 나오기가 힘들어. 그런데 0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채점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게 이런 이유든, 이런 이유든. 어쨌든 간에 꽈락자가 예전에 논술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해. 그 다음에 농담 비슷하게 이런 거 몰라서 꽈락된 사람을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한 게 샘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도 꽈락자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샘이 논술 경쟁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때도 이런 꽈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왜? 논술 경쟁률이 물론 높지. 높지. 근데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 안 할게. 근데 그 논술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야. 40대 1, 50대 1? 와, 수능 체조로 일단 없는 학교도 있지만 수능 체조로요.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대신 디테일한 건 그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꽈락이 되는 친구들이 골고루 섞겠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절반 가까이 날아간다고.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4분의 1로 줄은 거야. 물론 높지 그래도.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을요.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보통 많이 벌은 30대 1, 40대 1, 50대 1, 60대 1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라는 거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요. 자기가 어쨌든 안 좋은 그런 집합의, 그룹에 포함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현장 불량 비단은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학 하나도 비어있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지. 뭐 문제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어려워서 정말 손도 못 대겠다면. 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손도 못 대겠다면. 그건 나한테만 어려웠거나 나한테만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야. 물론 평상시에 훈련을 하면서 시간 체크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탄탄하게 실력 가져서 그런 것들도 끝까지는 못 풀더라도 꽤 진척을 보이면 유의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문학 하나 또는 두 개 비어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그거는 학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가 좀 낮다는 얘기 들어봤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성대는 소문학 두 개가 비어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는 소문학이 예를 들어서 열 개 정도 있을 때 두 개 정도 비어있는 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일률적인 건 없어. 근데 일단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끝까지 못 풀면 특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 끝까지 못 풀면 그냥 그 문제를 안 써버리더라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 일단은 첫째. 그치. 여기에 걸려버릴 수가 있고요. 둘째. 여러분들 논술은요. 물론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만점 가깝게 나오는 소문학도 몇 개 있는 거고요. 부분 점수를 받는 것도 있는 거야. 절반 이상의 부분 점수를 받는 것도 있고 일부 어려운 문제들은 부분 점수가 절반이 그 배점에 절반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런 점수들 다 모아서 토탈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끝까지 못 풀었어. 안 써. 그런 자존심은요. 이상한 자존심인데 논술 시험에서는 굉장히 불리해. 수능처럼 맞다 틀리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디까지 맞았느냐. 어디까지 해갔느냐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요. 비어있는 소문학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 습관인 거야.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순댓까지 푼데까지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대신 뭐 여기와 관련된 디테일한 거는 강의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니까 더 여러분들 날아두시고요. 어쨌든 뭐 실제 시험보다 보면 한 개, 두 개 비어있을 수 있다. 근데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야.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끝까지 못 풀었다고 소문학을 비워두는 습관 자체가요. 장기적으로 봤던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현지한 불량 미달 얘기는 이 정도만 할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지사항 불이행과 관련해서 물론 선생님이 여기서 30개 학교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 학교 정도 샘플로 얘기하면서 대신 모든 학교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와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 그런 거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할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중앙대 거. 학교는 선택은 어떻게 한 건가요? 그냥 랜덤하게 한 거야. 자 중앙대 거 보시면 중앙대는 이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나옵니다. 유의상에 시험지는 8페이지며 이런 거 나와. 왜 그러냐면 혹시나 미스프린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수학시험지가 한 페이지가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안 풀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써 있는 경우 많아. 그래서 몇 장인지 수능도 그렇게 써 있잖아. 그치. 뭐 그런 거 써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뺐어. 뺐어.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요. 답안지의 수험번호 표시란에는 반드시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뭐 이거 뭐 지키면 되는 거니까. 자 답안은요. 흑색 필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 어떤 학교는 흑색, 청색, 다 허용한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흑색만 허용한 학교도 있어. 대신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섞어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흑색이라 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연필, 샤프, 볼펜까지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볼펜 같은 걸 허용 안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 오케이. 선생님 근데 볼펜 하면 수정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답안 작성해서 또 얘기를 좀 할게. 뭐 지금 짧게 얘기하면요. 원고지 수정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선생님 자연계도 원고지를 주나요? 아니 누가 원고지를 준대. 원고지 수정법. 오케이. 교정법. 그걸 따르면은 뭐라고 안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흑색 길이도 마찬가지야. 섞어 쓰면 안 돼. 섞어 쓰면 또 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 불이행이야. 그 다음에 수정액, 수정 테이프는 절대 사용 금지네. 어 그럼 모든 학교가 금지인가요? 아니야. 허락하는 학교도 있고요. 허락 안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수정액은 안 되지만 왜? 수정액은 늘어붙잖아. 그치? 수정 테이프는 또 허락하는 학교도 있어. 그거는 뭐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연필로 또는 샤프로 작성하면 얘들아 지우개 써. 지우개 쓰십시오. 오케이. 아니면 지우개를 지웠을 때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 그럼 이런 거는 두 줄로 그으면 뭐라고 안 해? 그냥 오늘은 짧게만 얘기할게. 두 줄로 이렇게 지운 거는요.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감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세 줄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 왜? 지우는 건요. 두 줄입니다. 원래가. 그게 원고지 교정법 또는 수정법이야.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시오. 자 이거는 샘이 여러분들 이거 앞선 내용인 수리논술이 불량 제한이 없다? 거기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불량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불량 제한이 글자수 제한이 아니라 공간상의 제한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중앙대는요. 대신 여러분들 문항별로 답안 영역이 있습니다. 문항별로. 아예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모든 학교가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건 학교마다 달라. 어떤 학교는 그냥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백지 주고서 앞뒤 한 장.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흐리게 선이 들어가 있기도 해.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불량 제한이 없는 학교. 여러분들 그 답안 용지를요. 막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에요.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치. 뭐 죄송합니다. 왜 써. 채참 아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왜 써. 중앙대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왜 써. 절대 안 돼. 큰일 납니다. 오케이. 자 농담 비슷하게 여러분들 내용뿐만 아니라요. 어떤 아 심심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중요한 별표를. 안 돼. 안 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어떤 친구는 아 요거 중요하니까 나는 답에다가 밑줄 쳐야지. 이것도 되게 위험해. 이것도 위험해 얘들아. 박스 쳐야지 답에다가. 위험해. 위험해. 이런 거 하지 마. 오케이. 꽈락인가요? 아 꽈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건 되게 위험한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기가 필기용 말고 교과서에 이런 거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오케이. 어떤 친구는 막 박스 치고 답이니까 중에서 땅땅땅. 큰일 납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표에도 박스. 아니 그거는 표에는 원래 박스 칠 수 있겠. 표를 그릴 때는 박스를 치게 돼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는 별개지. 오버하지 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답안은요.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이거는 뭐 모든 학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소문항별로 이제 공간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요건염도 맞다. 문항별로는 제외하고요. 어쨌든 간에 답안지에는요. 답안을 쓰게 되는 공간 자체가 있어. 이거를 자꾸 모자라다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이 부분 오버된 부분 있지. 채점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소문항이 0점 처리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건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조로 말 못해. 어쨌든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모자라면 어떡해요. 본인이 감당해야지. 그래서 평상시에 답안 분량도 감안하면서 쓰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감각 없이 막 쓰기도 하겠지. 그런데 뒷문제로 갈수록 이제 대충 분량이 보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감안해야 돼. 그래서 훈련할 때 그런 것들도 해야 돼. 오케이. 그게 바로 이 내용이야. 지정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채점 안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중앙대 정도면 솔직하게 얘기할게. 친절하게 써주는 학교야. 친절하게 써주는 학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부 학교는요. 수학과학 같은 게 답안지가 아예 용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거 바꿔 쓰는 것도 원래 갖다 주고 채점하면 되잖아. 안 해줘. 안 해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더 심했을 때는요. 건대가 과학 논술 3개 보던 시절에 과학 선택이 많았을 때 그때 과학 과목마다 답안 용지의 색깔이 틀렸거든 달랐거든 달랐거든 그걸 바꿨었어. 예를 들어서 물리답안인데 생명과학을 작성해서 갖다 주면 되잖아. 안 갖다 줘. 빵점. 왜 그래요? 학교가 성격이 이상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워낙 많은 친구들이 시험 보기 때문에 채점의 용이성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논술은요. 커트라인에 동점자 굉장히 많아. 사실 누가 붙여도 안 이상한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주면 어차피 실력 좋은 친구들 많은데 채점이 너무 그거까지 다 하면 다 찾아가면서 하면 채점 시간이 2배 3배 걸린다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채점의 용이성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어쨌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어야지. 근데 그 규칙을 몰라서 또는 시험 때 그렇게 써 있는데 못 지키겠어. 아니야. 습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험 때 당황하지? 이거 안 봐. 안 보더라고. 안 읽어보더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나대 권도 좀 보자. 자 이나대는 여러분들 이나대만의 또 특징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 자 이나대는요. 일반 유의상하고 답안 작성 시 유의상을 이렇게 연달아 써놨거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시험 시간은 뭐 120분이고요.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써 있어.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구만을 사용하시오. 연필 샤프 사용 가능하고 사인펜은 불가합니다. 사인펜은 불가합니다. 근데 요새 이런 거 있지? 이건 볼펜도 불가하다고 봐야 돼. 왜 볼펜인지 사인펜인지 애매한 펜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필하고. 근데 여러분들 자연계 논술은요. 연필로 연습해. 샤프 괜찮아. 연습해 걸로. 오케이. 어느 학교는 일조로 펜을 주는 학교도 있어. 볼펜을. 뭐 그런 학교는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서 볼펜 연습도 좀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정정할 때는요. 써있네. 두 줄로 긋고 정정하시고. 봐봐. 이게 원래 원칙인데 써주는 학교도 있고 안 써주는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게 대부분 학교가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명시 안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어? 인화된 사용 가능한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교가 답안지 교체 안 해줘. 그럼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쓰진 않는데 중앙대는 답안지를 종료 30분 전까지만 교체해줍니다. 근데 교체 안 해준 학교가 더 많아.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교체해줘도 문제야. 내가 어디까지 썼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코피를 흘려서 답안지가 지저분해서 교체를 했다고 치자. 그럼 옮겨 적는 시간은 더 주나? 안 줘. 그치? 조심해야 되겠지. 답안지는 시험 보는 동안에는 소중하게. 어쨌든 간에 인화대는 절대 교체 안 해줍니다. 자 대신 이거는 일부 학교에 따라 틀다. 하지만 무조건 교체해준 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할 때만 교체해주는 학교도 꽤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답안지를 추가로 더 주진 않는다. 교체와 추가로 더 주는 건 달라.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주는 건 두 장 낼 수 있다는 얘기지. 남의 한 장 낼 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보면 제목은 쓰지 말고. 근데 어느 학교가 제목은 쓰지 말고까지만 딱 썼어. 쓰지 마시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소문항 번호도 안 썼대. 안 돼. 자 여러분들. 답안은요. 채점은요. 채점은 무조건 소문항별로 채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 기준표나 이런 거 발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봐주는 게 좋아.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답안 작성하는데요. 대문항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다가 대문항 1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풀이와 관련된 걸 쓰고 이제 여기서부터 1번을 쓴다고. 이거 채점 안 돼. 채점 안 돼. 왜 채점이 안 돼요? 아니 채점은 소문항별이야. 전체에 대한 어떤 그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 점인데 이거 어디다 어디서 매겨줘. 아 1번에다 매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시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건 기본이라고. 이렇게 쓴 부분은요. 채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풀이 든 간에 소문항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필요한 부분에.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제목을 쓰지 마시고 했더니 문항 번호도 안 썼대. 아 이거 실제로 매년 읽는 일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시험 먼저 보고 와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듣다가 이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 어떡하죠? 뭐 어떡해. 아는 게 힘이지. 자 그 다음에 대신 이난들이 좀 친절하게 써줬대. 써줬네. 논제번호를 명시하는 답안을 작성한.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제목은 뭐해 도대체? 아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소문항 1.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 이런 이유로 자기 혼자 제목을 정하도록.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답안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참 애매한 거잖아. 누가 제목을 쓰냐고 그걸. 글짓기 하는 것도 아닌데. 오케이. 그런 제목 쓰지 말라고. 어떤 친구는 사회값 정리를 이용한 증명. 이런 식으로 제목 쓴다고.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쓰지 말라고. 바로 본문으로 쓰러 가라고. 오케이. 하지만 논제번호는 써야지. 채점을 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덜 중요해서 선생님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이의 가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되 필요한 경우에 풀이의 가정을 순차적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거지 논리 흐름을 따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소문항 순서 바뀌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필요한 경우에 수식 및 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꾸 이 질문이 나와서 얘들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요. 당연히 수식, 그림, 그래프, 표 써도 돼. 원래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수식은 반드시 문장 속에 포함시키시오.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는 없도록 하자. 이건 답안 작성법에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논술은요. 기본적으로 글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듯이 유학식은 안 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면서도 사실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글을 쓰면서도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수식과 같다 해서 수식 한 두세 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써가면서 그 다음에 문장 안에 수식 들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돼. 대부분 학교는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의 형태면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나대만의 특징이야. 이나대는요. 수식은 반드시야. 그래서 이거는 이나대의 특징이니까 이나대에서만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대신 이런 학교별로 약간 디테일한 차이는요. 그래서 파이널 강의할 때 스님들이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는 거야. 대신 이거는 이나대만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원래 이게 좋은 습관이야. 원래.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문장 안에 쓰다 보면은 이제 식의 변형이 중요한 문제는 이게 참 쓰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러면 자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서 수식이 두세 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학교는 전체적으로만 글로만 보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엄격하게 글로 쓰는 거에 초점 맞춰진 학교들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것도 어쨌든 지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애시 가지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모든 얘기를 다 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답안 순서 바뀌면 안 돼. 분량 제한된 영역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수학과학 답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 쓰거나 어 수학 다 모잘랐어 공간 그래서 과학 답안지 앞부분에 수학마저 문제를 풀었어요.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펜이라든지 화이트 사용 금지라든지 제목을 쓰면 안 된다든지 논제번호를 꼭 써야 된다든지 어떤 소문항에도 들어가지 않은 답안지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꽈락이라는 거가 있다. 그래서 이 꽈락은 그 아예 시험지 전체가 빵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소문항이 소문항이 빵점이 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소문항이 됐든 전체 답안지가 됐든 간에 그치 좋은 경험은 아니겠지. 그치 습관도 아닌 거고 어쨌든 지지사항 불이행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소문항이 비어있는 소문항이 많지 않도록 평상시 훈련 때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다는 얘기야. 알고 있어도 또 시험 때는 사람이 그치 너무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 습관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아예 평가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 두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꽈락 물어보냐고 알면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꽈락에 대해서 아는지 우리 짧게 좀 정리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평소 공부하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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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